안녕하세요. 저는 청진국제고등학교 2학년 최유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 오픈널리지 지신나눔 프로젝트에서 맡게 된 강의는 Introduction to Neurobiology라는 강의입니다. Introduction to Neurobiology에서 주로 다르게 될 내용은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감각을 수용하고 운동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물학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의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질 텐데요. 첫 번째로는 Cellular Neurobiology고 두 번째로는 Systems Neurobiology입니다. Cellular Neurobiology는 뇌의 각 신경세포, 즉 뇌련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고 Systems Neurobiology에서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운동을 명령하는 그런 우리 몸의 신경계에서 크게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하여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